이런 코로나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여당은 연일 이익공유제 띄우기에 나서고 있는데 산업계 일각에서는 볼멘소리도 나옵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여권 내에서 보편이냐 선별이냐를 두고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인터넷 스타트업 기업이 속한 협회 대표들이 이익공유제를 제안한 여당 대표와 마주 앉았습니다. 여당 대변인은 이익공유제가 이익을 일방적으로 내놓는 제도라는 일부 기업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참여기업에 강력한 인센티브를 부여해 상생하는 개념이라는 취지를 알리고 오해를 푸는 자리였다고 말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문제를 둘러싸고 온 여권 내부 논쟁이 이어졌습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보편지급보다 선별지급이 낫다는 취지의 글을 올려 전 도민에게 지원금을 주겠다고 나선 이재명 경기지사를 에둘러 비판했습니다. 정부 여당의 파상적인 민생 챙기기에 국민의힘은 4월 보궐선거를 앞둔 졸속 처방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전면 반대는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손실 보상제를 미는 정세균 총리, 이익공유제에 팔을 걷어붙인 이낙연 대표, 전국민 지원금을 주창하는 이재명 지사까지 모두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어 정책을 둘러싼 경쟁과 논란은 더욱 가열될 걸로 보입니다. SBS 강청완입니다. SBS 강청완입니다.